나경원 전 의원이 이제 장애 딸을 키운 부모로 많이 분들이 알려져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건을 바라보니까 이제 양쪽이 다 이해가 되더라 그러니까 부모의 입장 특수교사의 입장 다 이해가 되더라 결론은 특수교사를 더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두 분 어떻게 이런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우선 저는 이게 특수교사의 한정된 논의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이런 사건을 했었는데 저는 이제 선생님이 고소를 당하셨는데 검찰에서는 불기소 처분 이거는 뭐 아동학대가 아니다라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지만 학교에서는 여전히 징계를 받으셨거든요 직위해자라든지 그 징계를 받으셔서 그거를 소청을 통해서 징계도 다시 그걸 취소시켜야지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건에서는 뭐 특수교사 이런 문제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그냥 선생님이었고 평범한 아이였는데도 불구하고 학부모가 문제를 제기했을 때 학교에서는 학부모 앞에서 선생님 편을 감히 들면은 아니 그럼 교장선생님도 같이 함께 묶어서 아니 아동학대를 우리가 지금 의심해서 신고를 하는데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교장선생님께서 오히려 선생님을 두둔하는 거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교장선생님까지 같이 고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혀 도와주지 못하고 중재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학교에서도 그렇고 어떤 교육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선생님 문제가 지목된 고소를 당했던 지목된 선생님에 대해서 그 누구도 대변해 주지 않아요 억울하면 재판까지 가서 무죄를 받고 와야지만 우리는 선생님 편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인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런 중재라든지 한편으로는 학교장의 어떤 재량권이라든지 권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은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걸 오로지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학교까지 저는 논쟁을 확대시키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는데 간단하게 하실 말씀 있으시면 붙여주세요 저는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이 한 말 중에 물론 제도적 개선에 대한 말씀들은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좀 다른 점이 있었다고 하면 일반 교사들에게도 특수교육과 관련된 연수를 확대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좀 동의를 했었거든요 사실은 제도적으로 개선을 하는 거는 아주 필수로 필요한 부분이고 결국 이 제도가 뭔가 의미가 있으려면 사람들의 인식 변화가 되게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반 교사들의 아동의 특수아동에 대한 어떤 인식 변화 여기 하나 더 이제 덧붙여서 저는 이제 같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학부모들에 대한 인식의 어떤 변화를 일으켜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합학급이라고 하면 우리가 비장애 아이들이 이제 장애 아이들을 같이 교육하면서 약간 피해를 본다 뭔가 양보해야 된다 이런 사고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우리 일반 학생들의 입장에서도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랑 더불어서 사회를 살아가는 것을 배우고 그들의 아이들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을 배우는 그런 사회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인식, 그 과정이 간지 장애 아이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아이들도 같이 장애 아이들과 어울려서 살 수 있는 것들을 배우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학부모들도 이제 인식 변화를 같이 해서 아이들도 함께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다 이제 교육 전문가가 많이 돼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좀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